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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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간단해. 안녕. 안녕. 고맙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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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를 해야한다. 일단은 4턴 후에 4턴 후에 얘기하자. 4턴 후에 얘기하시구요. 더 이상 관리할 때가 없나? 원래는 관리할 때가 엄청나게 많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세금을 쭉까 올리면 되긴 하는데 쪽팔려가 세금은 못 올리겠어요. 일단은 세금 올리면 문제 생기는 것부터 확인해갖고 해결해 놓자. 하나 둘 셋 넷 세금을 올리면 문제가 될 만한 곳을 대처해 놓겠습니다. 병사를 추가로 박아 놓으면 큰 문제는 안 생기겠지. 그 외에는 나중에 세금을 올린다 한들 큰 문제 없네. 솔직히 얘기하면은 아 굿굿 가자. 시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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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패밀리의 영광을 전 패밀리의 영광을 저트롱홀스 4편이요. 어... 그래 심심하니까 그것도 뭐 알아 봐드리겠습니다. 경손이 님 트위치TV에서 하이비움 감사합니다. 내가 나도 기록을 봐야 돼. 그러니까 내가 달력에 다 기록을 해 놓거든. 나도 달력을 봐야되요 나도 신이 아니라고 스토롱홀드는 제가 저의 요청을 들으셨는데 재미있게 생각하실 수 있겠네 왜 3편이 나지 뭐야 이거 뭐 어쩌라고 대단한 소리하고 앉았네 스토롱홀드 3편이 어떻게 끝나는데 4편은 없어 그러게 유자비 미친거 아닌가요 네 미친겁니다 제가 생각해도 좀 미친거 같아요 내일은 웨일스트랜드 나왔을거고 뭐 여러가지 문명 계속 나오고 트리피코 쇼군 나오네 미스크레이티브 게임샵 프로젝트 오늘 나오고 내일 30일 사보추어 시드마이엄 아르마스리 아노 뭐 이런식으로 나오네 야 게임을 좀 색다르게 좀 더 해봐야겠어 맨날 첫날 똑같은 게임 많으니까 보는 사람은 둘째치고 내가 지겨워서 못해먹겠어 나는 내가 지겨우면은 못합니다 보는사람도 보는사람이겠지만 나도 지겨워서 못하겠어 뭔가 어 좀 다양한 게임을 시도를 한번 해보던지 해야겠어요 야들 이동속도는 정말로 느리구나 문명 문명보다 느린거 같아 야들은 이게 진짜 보니까 야들은 정말 문명보다 느려 자 한턴당 6천원씩 나오고 만에 하나 세금 제대로 받으면은 한턴당 얼마냐 얼마씩 들어올거야 한턴당 5만원씩 들어오네요 5만원씩 이야 이건 뭐 끝내준다 최대로 받으면은 10만원씩도 받을 수 있는데 전국에서 날리게 브루스나겟이요 사정거리 증가 50% 증가가 있기나 아니다 정확도다 파란수라고 전황성 자 게임을 좀 많이 해야겠어 이까리오 오로세 이까리오 오로세 요시 야 우라이버님 아주 훌륭합니다 비엠님 식사가 너무 오래 하신 것 같네요 밥을 뜯으러 갔어요 밥을 먹었는데 배가 고픈 겁니다 그래서 GTA를 키가 좀 하다가 배가 고픈 거야 방송을 해야 되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야 그래서 치킨을 시켰어요 그래서 치킨을 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한 다음에 보니까 시간이 한 10시 한 50분쯤 되는 거야 내가 추억을 틀었어요 근데 갑자기 컴퓨터가 맛이 갔어 그래서 엑스 스플릿을 다시 깔고 하니까 11시 한 20분쯤 되더라고요 한 5분 기다렸다 방송 켰습니다 와우 끝내주시죠 비엠은 절대로 뭐냐 숨기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거짓말 따위 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스펙타클한 일들이 있었어요 러스트는 좀 나중에 할 겁니다 어 솔직히 있잖아 돼도 않는 거짓말 하는 거보다는 차라리 잘못했다고 하는 게 어 미안합니다 하는 게 낫지 씹 돼도 않는 거짓말로 하는 거 아랍 나는 끝난 거 아랍니다 어? 잘못을 했으면 당당해져야 되는 거야 왜냐 잘못은 했기 때문에 ㅋㅋ 뭔 개소리인가 싶죠 자 왠진 모르겠지만 만원씩 나오네요 뭔가 수입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왜 그럴까 어이 돈이 좀 된다 어 뭐 씹 나는 잘못을 했다카면 했다카 짓이 뭐냐 그걸 와 숨깁니까 어 숨겨봐야 될 짓이 아니야 그냥 카고 막 야 그냥 그 분을 언급하면 안 돼 잡혀갑니다 여러분 칼라합니다 절대로 그분을 언급해선 안 돼요 사라집니다 최강 권력한테 어? 거비면 안 돼 물론 비엠국에서는 뭐 개기였다가 총살이지만 대한민국에서 그분을 언급하면 안 돼 잡혀갑니다 예 큰일 납니다 예 큰일 나요 흐흐흐흐흐흐흐흐 야들도 4단 붙여도 되긴 하는데 일단은 대기해 어 굳이 전반을 건드려서 좋을 걸 못 볼 것 같거든 야 근데 야들 옷이 너무 자유분방하다 잘 봐봐 애들 옷이 너무 자유분방해 야 진화형이다 진화형 야 진화형이다 진화형 야 보여? 관군 일반병 장군 계급이 딱딱딱 날아져 있네 현대국의 고존무기 학살전 명나라 명나라 번쩍번쩍 기다려봐 어차피 지금 명나라가 하도 넓기 때문에 가 갖고 다 없애야 된단 말이야 하나씩 가가 일일이 어 그렇기때문에 명나라 정벌전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상품 명나라는 곧 제끼면 되고 중국 대륙을 다 먹으려면은 좀 기다려 너무 넓어적인 네 파란색이 조선의 땅입니다 BM님 멤버로 들어가고 싶지만 나이가 우리 비경대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점율과 충성심 그리고 뭐니야 품민만 증명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간부들은 그냥 뭐 눈뜨면은 컴퓨터 앞에 앉아있고 우리 비경대에 팀스파크 본부에 앉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 되면 간부고 이제 팀스파크 뭐 실력은 기본이고 팀스파크 열심히 접속하고 이제 사람을 좀 와오를 줄 안다 이 사람은 그러면은 이제 A랭크 좀 되는 거고 이제 전투를 좀 할 줄 안다 B랭크 다 하는 거고 C랭크 다 하는 거고 정말 신입이다 F랭크 다 하는 겁니다 간단하지? 매우 간단한 겁니다 명나라 세력이 쪼개진 이유 좀요 간단합니다 명나라가 하도 정치를 못 해갖고 저쪽에 저 저 뭐 뭐냐 저 핑크게이 친구들이 막 올라왔어요 막 번쩍번쩍번쩍하면서 니 통치 못 다르겠다고 하면서 막 혁명을 일으켰어요 그러면서 같이 이제 소수민족에 뭉쳐 뭉쳐 뭉쳐가지고 명나라를 절반 정도 삼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명나라의 속국인 우리 BM조선이 명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명나라를 침범했어요 그래서 명나라는 수도를 베이징 빼고 위에 쪼면한 성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역을 수비를 BM조선에게 맡겼고요 우리 BM조선은 명나라를 다른 나라로부터 지금 지키고 있는 중입니다 놀랍죠 이게 스토리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어 정확하게는 우리나라가 우리 BM조선이 명나라를 지키기 위한 명분으로 저기 호닥지뢰가 개판 만든 건 맞지만 어 그것도 웃긴 나중에 이야기입니다 와우 놀라운 일입니다 고등학생과 관계없어 우리 비경대는 15세부터 30세까지 아주 엄청나게 다양한 다른 타 게임단체로서는 볼 수 없는 나이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누가 돌아와도 딱히 아무 의미가 없는 뭐 그런 곳입니다 우리는 나이로 뭔가를 평가하진 않아요 실력과 A 똑같이 대우할 뿐 비경대에는 정말 한계 금지된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나이를 물을 수가 없어요 너 몇살인데 그딴걸 내가 3년째 비경대를 운영 중이지만 그런 글자를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런 얘기를 했는 사람들은 비경대에 없어졌겠죠 아마 그래서 볼 수가 없었나 봅니다 없어 비경대에는 나이갖고 뭔가를 정한다는 거에 자체는 난 의미가 없는 짓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비경대에선 나이로 뭔가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이빔패밀리에선 하이빔패밀리에선 비경대의 요원들입니다 비경대는 요원 대원이라고 부르며 비경대의 뜻은 비엠경호대입니다 말그대로 비엠직속 자경대예요 군대다 그것이 바로 비경대 되시겠다 제 영상 제 영상 제 인터넷 유튜브 가보시면 비경대 관련 영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천지고요 전쟁이다 우리를 반대할 적은 없다 제일 좋은 건 돈으로 해결될 때가 가장 좋을 때다 돈으로 해결이 안되면 그게 제일 곤란할 때지 돈으로 해결될 때가 가장 좋을 때야 나의 돈을 받아라 모두 행복해질 것이다 자 돈으로 해결될 때가 가장 훌륭할 때이며 가장 좋을 때입니다 그렇다구요 반란선동 반란군이요 개점 충성돈임 개점 자 치니드 저것을 삼켜라 근데 원래 근위대가 80명에다가 뭐냐 차고감보다 60명이었나 뭐가 좀 이상한데 아닌가 일단 가자 아 맞네 400,500명 맞네 데드라이징 3를 샀어 BM 당시는 데드라이징 3를 할 수 밖에 없는 조건에 놓여져 있어 어마어마한 일이고 왕께서 직접 칼드셨다 12월에 데드라이징 4가 나온다고 와우 오신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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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오세요 오신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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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이비 존 노도무 고고 오신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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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특한 乙女は米田藁に閉じ込められたネズミのようなもの。逃げ場はない。自らの地で溺れさせてやるのじゃ! あの田脇どもには戦う前から無罪だ。 田脇にはいつもヘキヘキするが、途方もない思い上がりには施す手がないわい! 命令はただひとつ。この城を落とすことじゃ。 速い人は思わぬが必ずできるはずじゃ。 いざ勝利に向かって前進。 我が心は敵の滅亡に続ける。 ムシアゴシドマエ! ビエムは強くなった。 軍隊が準備ができた。 命令を待ちます。 俺は永遠に決めることだ。 守らないまたts。 すごくかんほとんこ。 必要奉嚇。 敏戦にもって信じられてい みやりあんこ。 전투 준비가 되었다 군의대 목숨을 걸고 우리의 킹을 지켜라 킹 되시겠다 차고갑사 그리고 갑사 그리고 군의대 조선의 3대 무적이 모였다 가자 자인투를 준비하라 야 또 하향 먹었나 사정거리가 200밖에 안돼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구만 지원군을 부르겠다 가자 군들은 승리를 위하여 전을 또 진군할 것이다 도가 고맙다 요 마이로드 어 우리 조선은 언제나 그랬듯이 비엠 조선은 항상 강력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죽을 병사들이 넘치고 우리는 승리를 위해 진군할 것입니다 전투는 완벽하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집결에 세 노 카타나 사무라이 이미 전쟁 준비가 완료되었다 가자 가자 허윤헤 호윤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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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 멋있는걸 우리 군단은 적을 오늘도 휩쓸어 버릴 것이다 으아아아 멋진거 싸울 군사들이 준비가 되었다 덤벼라 덤벼라 부대 집결 예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을 위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0월 29일 현재 11시 50분 요초 기준입니다 생방송중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는 거짓말 따위 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그대로 얘기하며 그 다음 녹방이라면 제방이라고 항상 꼭 적어놓습니다 그게 아니다 녹방 제방이 없다 그러면은 무조건 생방인겁니다 감사합니다